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8 동명사 유닛 4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투부정사 중에서도 독립적인 부사구로 쓰이는 것들이 있었죠 자 동명사에도 관용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정해진 형태라고 생각하고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볼게요 1번 문장부터 갈게요 나는 바쁠 것이다 준비하느라 다음 주 일요일 여행을 자 여기에서 나온 표현은 be busy ing라는 표현이죠 이건 엄청 자주 나오니까 외워줘야 돼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뜻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My father goes fishing once a month 내 아버지는 낚시하러 가신다 한 달에 한 번씩 자 여러분 go 라는 동사 뒤에 ing가 오면요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 많이 쓸 수 있죠 만약에 캠핑을 가는 거라면 go camping 하이킹 가는 거면 go hiking 쇼핑 가는 거면 go shopp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3번 갈게요 I'm very tired I feel like sleeping now 나 지금 무지 피곤해 지금 자고 싶어 이런 얘기잖아요 feel like ing라는 표현은요 뭐뭐 하고 싶다 또는 뭐뭐 할 마음이 내킨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영작을 한 번 해보시겠어요?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자 그러면 부정이니까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갔나요?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할 마음이 내킨다 괜찮죠? 4번 갑니다 I cannot help feeling sorry for me 자 우리 이거 예전에 한 번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것은 cannot but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5번으로 갈게요 It is no use worrying about the past 그것은 소용이 없다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it은 가주어입니다 진주어는 worrying about the past 가 되겠죠 자 그럼 쉽게 이해되나요? It is no use ing는요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6번 가볼게요 He kept working for 6 hours 그는 계속 일했다 6시간 동안 자 여러분 keep 동사 다음에 ing가 붙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죠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우리 영작 하나만 또 해볼까요? 엄마는 계속 내게 잔소리하신다 어? 우리 엄마인데? 막 이러고 있죠 Mom keeps nagging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그라는 동사가 잔소리하다는 뜻이거든요 nag 기억하시고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have is now kept airplanes from leaving on time 폭설이 막았다 비행기들을 제 시간에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자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A를 비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keep 또는 stop 또는 prevent 동사 뒤에 A 목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from ing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장 문제로 충분히 많이 학교 시험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many of you have difficulty solving your own problems 자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고요 중간에 오는 명사 difficulty 대신에 trouble 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have trouble ing 뜻은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9번 갈게요 she is looking forward to meeting new friends 자 여러분 이 표현 되게 많이 봤을 것 같아요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ing 동명사 형태가 나와서 뭔가를 많이 기대할 때 뭔가를 고대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문제로도 가끔 등장합니다 지금 문장에서 to meet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10번 갈게요 there is no living in this world without money 자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나오는 횟수가 적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해석은 필요하겠죠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교과서에 만약에 등장하면요 영장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히 잘 기억해 주세요 11번으로 가볼게요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on hearing the news? 자 여러분 on 또는 upon 이런 전치사 뒤에 바로 동명사가 따라 나오면요 해석을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독해 지문에서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I am not used to driving this car yet 나는 익숙하지 않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아직 자 이거 시험에 완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I am not used to drive this car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used가 됩니까? 그쵸 수동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e used to 뒤에 ing를 써서 해석을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거 이때에는요 항상 사람이 주어로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연스럽죠? 정리하면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면 be used to 다음에 ing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주어를 보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시험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자 13번으로 갈게요 의문문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좋은 표현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worth가 가치라는 뜻이니까 잘 기억할 수 있겠죠? 14번 볼게요 Cindy never drinks coffee without putting sugar in it Cindy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설탕을 그 안에 넣지 않고서는 자 이 문장은요 사실 직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without이 전치사니까 그 뒤에 동명사가 오는 건 당연하겠죠? 15번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the police are on the point of arresting the suspect 경찰은 지점에 있다 범인을 체포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on the point of ing는 뭐뭐 하기 직전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도 다른 표현에 비해서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그래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동명사의 관용 표현들 중에서 선생님이 시험에 등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잘 표시를 해두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모든 관용 표현들이 다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서 다 기억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생님이 언급한 것은 꼭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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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